본질이 보이고 나면 껍데기가 보여요. 껍데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각 4대 성인들, 각 종교 창시자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기존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어버린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교 안에서 적당히 타협했으면 유대교의 위대한 라삐 중에 하나가 되고 끝났겠죠. 과감하게. 자기 평생 자기를 키워준 그 문화를 뿌리친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 살았는데 그 문화를 뿌리치고 새로운 사상을 얘기한 거예요.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바리세파들이 만들어놓은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본질. 지금 너 하느님 마음으로 하고 있어. 11조 하느님 마음으로 내고 있어. 율법 하느님 마음으로 지키고 있어.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어. 이거 하면 천국 가겠다. 불교도 똑같아요. 지금 공덕 쌓겠다는 마음으로 만약에 방생을 하고 보시를 하고 육바람을 하고 계시면 꽝입니다. 효과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제가 꽝이라는 거는 그걸로는 절대 해탈할 수 없어요. 해탈은 아니에요. 좋은 공덕 쌓아서 좀 더 나중에 뭔가 받으실 게 있겠죠. 쌌으면 받으시는 게 있겠죠. 그거랑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바리세파들한테. 그런 자선은 세상에서 답임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 원하는 게 세상에서의 인정이었으니까 세상에서의 인정, 세상에서 뭔가 과보를 받고 끝나요. 하늘의 인정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게. 그럼 봐보세요. 지금 부자들을 전생에 공덕 좀 쌓은 사람들이 부자 되지 않았을까요? 권세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는 짓거리 보면 개판이죠. 뭔 얘기일까요? 그걸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보시 잘하고 공덕 쌓고 하면은 되게 공덕 많이 쌓는 분들한테 인터뷰하면 왜 이렇게 막 보시하고 하세요? 성불하려고요? 안 해요. 좋은 데 태어나려고요. 내 삶이 더 좋아지길 바래서. 목표가 현실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성취를 하겠죠. 그런 노력을 해서 성취를 했다고 치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성취한 뭐죠? 권세가죠. 부기. 부기 영화 누리는 거죠. 지금 부기 영화 누리는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인격이 닦였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중생의 반복이에요. 없을 때 고생해요. 공덕을 쌓아요. 노력해요. 그럼 어느 생에 부기 영화 누리게 태어나요. 뻘짓을 엄청 해요. 그쵸? 수많은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뻘짓해요. 다음 생에요. 타락하겠죠. 지금 이 짓의 반복을 계속합니다. 현상계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공덕 쌓고 잃고 쌓고 잃고 여기서 일이 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계 안에서의 공덕 쌓는 방식 말고 그건 그것대로 쌓으시되 남한테 죄 짓는 게 아니라 도움되는 거 뭐든지 해야죠. 욕심으로라도 하세요. 하시는데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느님 마음으로 공덕 쌓는 법을 이 기법을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이 방법을. 여기서는 그거 배우셔야 돼요. 오셔서.